야, 야, 동무들 성주 동무가 오누만 안녕하세요 성주 동무, 김혁 동무요 반갑소 멀고 먼 길을 찾아와 주었구만 오잣바람에 시위투쟁에도 참가하고 정말 고맙소 천리도 지척이란 말이 있지 않소 이렇게 마음들이 통하니 얼마나 좋소 이제부터 같이 고생해 보기요 서울 유치장에서 위탈을 만났다더니 그저 좀 혁명가가 피할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밀정이고, 하나는 병이요 아니 여보, 당신은 인사도 안 하고 웃고만 했구만 차창걸이요, 김혁이요 차창걸이요 수천리 밖에서 찾아온 혁명 동기를 손만 잡고 있겠소 차, 왜 이루 순서가 다 있소 차, 영차, 영차 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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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혁 김혁 동무,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마침 잘 왔소 이제부터 반제 청년동맹 각 지구 책임자들의 회의를 하겠는데 말하자면 공총지 위부 회의요 더위할 문제는 시위투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태도를 명확히 가지자는 거요 길해선 철도 부설 반대 투쟁은 기본 일제의 만주 침략 기도를 폭로하는 투쟁이지만 우린 조선의 혁명가들인 것만큼 조선 혁명인 입장에서 떠날 수 없소 우리는 조선 사람 자체의 힘으로 일제 침략자들을 처물리치고 전 민족을 해방하려고 하는 새로운 신념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이요 독립군이나 과거 공산당은 인민대중과 리탈하여 남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파벌 싸움을 하였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아직은 소수이지만 앞으로는 다수가 된다는 것 이것이 2년 전 투두에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우리 청년 공수의자들의 입자이며 신념이었소 이번 시위투쟁은 2년간 축적한 우리의 힘을 시위하며 우리의 입장을 국내와 전 중국의 우리 동포들에게 천명하게 되는 거요 사람들은 압제하에 시달리면서 자기 민족의 위대한 힘을 보지 못하게 되었으며 잃어버리고 말았소 위대한 막수주의도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는 헛소리로 되고 말공부로 되는 거요 김혁동 그렇지 않소? 시인의 시도 그것이 사그러져 가는 민족의 넋을 불러일으킬 때 비로소 힘을 가지며 만 사람의 공감을 자아낸다고 생각하오 김성주, 저분이 바로 우리 2천만 계래가 목마르게 기다리던 휘세의 위인이시구나